쩌미 꼴이 없잖아 쩌미 꼴이 어딨어? 엄마 보여줘봐 거기에 있어? 쩌미 꼴이 없잖아 쩌미 꼴이 어딨어? 엄마 보여줘봐 거기에 있어? 꼴이 엄마가 쩌미 나왔을 때 꼴이 떼먹었어 쩌미는 꼴이가 없어 다시 줘? 응 꼴이 있고 싶어? 응 엄마가 쩌미 꼴이 떼먹었는데 엄마가 돼지한테 꼴이 빌려달라 그럴까? 응 쩌미 꼴이 달라고 그럴까? 알았어요 꼴이 좀 빌려줘 이거 떼서 주자 쩌미한테 똑 쩌미 꼴이 봐봐 쩌미 꼴이 생겼어? 응 꼴이 봐봐 엄마 보여줘 쩌미 꼴이 어딨어 이제 눈물을 닦아요 생겼어? 응 이제 됐어? 이제 눈물 닦아요 이제 눈물 닦아요 쩌미 꼴이 없어서 울었어? 어? 속상해? 속상해? 잠 삐졌어? 응 아야 이리쩌 흠 고기 чер 슈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